주류 정글 넌 주류 정글 못하냐고 주류 정글이 뭐냐? 주류 정글을 하면 게임이 너무 쉽잖아 그래요? 그렇지 형 뭐 자르반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봐 형 그럼 스스로에게 보내주면을 잘 구하네요 아 그렇지 스스로에게 족쇄를 잘 구하네요 그럼 얘네도 왜 시작이네 여기 역시 이게 대세인 거였어 니씨암은 그렇게 안좋아 니씨암은 그렇게 안좋아 게임 이기 힘들어 특히나 자이란은 먼저 가가지고 씨앗 뿌려놔야 좋아가지고 역게는 노려봐도 괜찮긴 한데 이길라나 모르겠네 왔는데요? 오 나이스 이거는 진짜 바텀이 다했다 와 이거 너무 잘했는데 나 이거 여기 뛰어줘 마나가 좀 없긴 해요 Q나 E 한번? 2 2 2 2 2 2 2 2 여진 교환되겠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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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으면 이득이야 사실 이득은 아니야 점프를 썼으면은 아니 점프 쓸걸 나쁘진 않았는데 나빴다 하이 좀 마리탄 딸래고 있는데 오 에코가 잘하는데 야 야 잠깐만 어우 차렙 찍어서 잡겠다 와 타워 되게 세네 아 트타라 이거 라인이 밀게 되네 프리징이었는데 트타 트타 너무 불편한데 트리에요 그럼? 트리지 트타죠 아 트리지? 그럼 트리다미어는 트다야? 그게 왜 나와요? 아니 그게 왜 나오기는 트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니 트리 스타나잖아 그럼 트리지? 그럼 트리다미어는 트다야? 그건 또 아니죠 갈리우비어 스피드하임 아 아 이거 에코형 너무 심했어 이 돌지 아까 쇼클 따는데 봐줘요 에코형 어디가 도병 에코렛 에코형 에코형 뭐해 이 형 에코형 투풍 그게 누적됐던 화가 좀 쌓인거죠 아 오케이 아니 스킬을 안 쓰면 라이저를 어떻게 해 물려볼게요 오케오케오케 잠깐만 원딜이야 이거 형 뺐어 아 한마리 용래 한마리 용래 한마리 잡았고 오케이 쟤네네 노프리긴 해 2초 2초 오케 와 나이스 딜껀 안 좋았다 2만원 2초 2만원 20 잡았다 아 저걸 못 잡는데 뭐 오나? 뭐야 누구 오는거 아니에요 이거 핑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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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갈려잡게 오케 난 이거 안 넣어주고 싶거든 시앗 2개랑 아 르블랑까지 온다 형 형 그냥 집갈래요? 르블랑까지 왔으면 어디일거 잡을게 이거 궁이 있는데 까비 아 궁 있잖아 까비까비까비 잠깐만 투타가 탑 갔네 저랑 저랑 있기 싫다면서 탑으로 갔는데 형 형 차단에는 안보여 갈려 구웅 없어요 풀은 있다 슬로우 보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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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려 왔다 못 잡을거 같은데 저 스킬 없어 2초 와 투타가 진짜 안오네 저런 친구들이 꼭 한명씩 껴있어요 상승세일 때는 상승세일 때는 상승세일 때는 에코 형 너무 아쉬워 아 미치겠네 갈려 민 아니 갈려 아니 렉세이가 갱을 저렇게 오네 그니까 아니 근데 저런거에 당한다니까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아니 게임 이렇게 하는데 에코가 아무것도 안해 나이스 다 맞고 맞어 이거 죽으면 좀 손해인데 아 이거를 또 궁을 못 썼네 이 형은 진짜로 예비 야 드리용 죽는다 렉사이가 용쳤네 렉사이 지금 용 안에 있어 확실해요? 어 확실해 그러네? 진짜 노플이긴 하고 와 고수다 이거 이거 싸울만 하긴 해 싸울만 하죠 딜 넘격이야 형 이거 먹을게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너야 무조건 저는 일단 길이 없어요 갈 길이 빨리 길이 없어요 나이스 이거 노플 아 형이 점프했으면 안 되는데 카밀 어? 제가 먹으면 될게 어 너 먹으면 될게 아 형이 먹으면 될게 너 먹으면 될게 아 이거 카밀이 되냐 너가 됐어야 됐을거야 아이 뭐야 아이 그걸 못 맞춰 밀자 이거 아니 그걸 못 맞춰? 난 생각하다가 못 봤어요 또 큐섬마야? 큐섬마죠 당연히 아 진짜 아니 큐섬마가 좋다고요 갈리오인데도 큐섬마야? 갈리오라고 본사관이에요 갈리오는 E 맞추기 쉽잖아 갈리오가 박아야되니까 근데 갈리오가 0.75초 속박받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 형 점프 없다 이거는 저거는 좀 지우기 힘들 것 같아 딜 잘 넣었죠 지금 리난들이라 지르겠어 응 좋았고 좋았고 각 각 각 각 각 각 각 각 괜찮은데 잘 뛰기는 했는데 딜이 더 없다 아 안 좋다 안 좋다 아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형 태워 형 태워 형 태워 형 살았어 형 살았어 스팟 아 맞아 안주 이기나 안주인데 아 이 형 안 기다려 우리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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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저희는 칼리 보죠 아 나 너무 똑똑하게 너무 잘했어 그냥 줄 듯 말 듯 거리를 줄 듯 말 듯 그냥 줄였어요? 어 이거 형 W 쓸게 점프하고 칼리 풀은 없어요 형 이거 W 지사 됐거든 천천히 천천히 칼리 공 있었어 에코 있어 칼리도 풀 아 풀 쓰겠다 스프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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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도 보고 싶은데 칼리 잡았네 뭐야 영광 켰는데 형 저희 싸움 못해 저 정도 빼고 싶은데 거의 망해 아 형 빼고 싶었는데 못 뺐어 진짜로 하하 진짜 하하 아니 그럼 트리 나면 트리 트다냐고 또 뭐 그런 예시 없나? 또 그런 예시?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지? 불크야? 불트죠 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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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청 바론 관련나 얘네?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거 졌네 제가 잡을게요 와 또 돌아갔어? 아 망했는데 아 망했는데? 거기다! 아 아니 근데 그거 반응애가 아니라 그거 좀 빨리 쓸만하지 않았나? 아 얘가 잘 피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저 일단 극 AP 빌드 그냥 템 보여요? 음 좋아 좋아 극 AP 뭐 가는 거였는데? 그냥 가는 거 없어요 그냥 본된 대로 참고 아 진짜 굳이 가자면 보이드를 가고 있죠 라일라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 르블랑이 있고 그러면 라일라도 되게 좋아 라일라이가 싼데 가성비가 일단 좋고 아프죠 렉사이 렉사이 여기다가 나이스 던졌네 르블랑 여기 봤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쉽게 못 들어가요 이제 E 있으면 쉽게 들어오던데 따라주면 대박이네 어 따라갔다 세운 미드 세운 미드 세운 미드 뛰은 중 뛰은 중 그냥 잡을 거야 너네끼리 알아서 해 형 어디 갈게 아 저 차 딜이 없다 얘 경곽 키워가지고 아 형 여기 잡을게 다 잡았네 뭐야 이게 뭐야 전체인데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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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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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뺏어 무조건 뺏어 무조건 뺏어 아! 아! 아 싸이온이 탱탬이라 형 딜이 90씩 들어가 아 이걸로 못 뺏었네 오케이 아 배 개 아파 형 이거 막판 오케이 오케이 똥 싸라 뭐야 이거 강박네 아 형 점프 미친 오케이 르블랑 빠졌어요 콤보 이러면 할 일 나있죠 아 다행이다 야 르블랑이 너봐서 형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바론 갈까 아 밥을 뭐 먹었길래 택 불닭 아 그런 거 먹었으니 아이고 어! 아 이거 형이 있었네 와아 아아 머리 끝까지 찌릿찌릿해 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 배가 아플때 머리가 찌끌끌 그린다고요 어 찌릿찌릿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어어 신기하네 아 온 몸으로 고통하고 있네 아 빨리 끝내줘 빨리 끝내줘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돼요 고비 한 번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잘 짤려고 풀이 있네 이거 끝내겠 잡음 아니 무슨 데미지가 30씩 들어가 뭔 템이야 이거 러블랑 못 겪고 러블랑 못 겪고 러블랑 못 겪고 안 돌아가네 이거 따라가 저기 형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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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라가겠다 제가 위로 따라가 아 나 갈게 이제 저 뒤에 봐봐 뒤에 봐 뒤에 봐 오케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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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해서 또 보자 저도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빠른데 또 봐요 여러분 수고 저 빨리 가야 돼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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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before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